NH농협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 농심을 담은 작은 학교가 경기도 포천시를 찾았습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관인중학교를 찾아 농심을 담은 작은 학교를 열고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대학생 봉사단 엔돌핀과 함께 관인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은행원 직업체험 현장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은행원이 갖춰야 할 태도들을 알아보아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교육에 참석한 이대훈 은행장은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현장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심을 담은 작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